국 بهς의 모든 은혜로인과 함께 국해외의 아래에 달성한 수업을 위한 국내가 우리의 한국 Brave 백발가 우리 지금 배우고 있지지요 백발가 하고 죽느려 간다 죽느려 간다 다 배웠던가? 수요반? 여보니어디어? 안 배웠어요 엄무리 엄무리 죽 내려 간다 중 내려오는 대목 중 내려오는 대목 이거 따로 된거요? 네 그거 들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되니까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 거둔 보소 저 중 거둔 보소 저 중 거둔 걸 보소 저 중 거둔 걸 보소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속낙 요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더 오음폭 눌러쓰고 Indie Heainen 노닥로닥 지은장 삶 노답노답 지은장상 실띠를 띠고 염주 팔에 염주 목에 내 또래 내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수상 반죽 열두 마디 수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관장 용두색인 육관장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처절철철철 처절철철 처절철 처절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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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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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례소수 고공덕에여 상례소수 고공덕에여 태양삼처시로만 봉의주상전하 수고만세여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저하수천추 북태민한 봄윤전 북태민한 봄윤전 북태민한 봄윤전 북태민한 봄윤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흥보문전을 당도여 콩콩콩짖고나니 이 댁에 동양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북태민한 봄윤전 개중이 1 이것 Glasgow 일정나 akyeλά 뿌 닭개중이 왔으니 무지롤마오 무지롤마오 집자나 다시 할게요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의 거둥 보소 저중의 거둥을 보소 저중의 거둥을 보소 흘디헌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호홍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노닥노닥 지은 장삼 칠디를 띠고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단주 팔에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농도 새긴 육환장 농도 새긴 육환장 쇄고리 길게 달아 쇄고리 길게 달아 쇄고리 길게 달아 철절 철철 철 철철 철 철철 철 철철 철 거긋늘 그긋늘 그긋흐달 그 peril 거리고 내려오며 그늘 거리고 내려오며 염 불 하고 내려온다 어우 불 하고 내려온다 아아아아 아아 어하아 그의 다행히 나무화 미타불 관세금 보살 상례소수 공덕해요 희양삼초시로만 동의주사흥전하 수구만세요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저하수천추 태민한범윤전 나무화 미타불 흥보 문전을 당두어요 개콩콩콩 짓고나니 이 댁에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고 하지마오 밖의 중이 왔소니 우지를 마오 우지를 마오 잘 들으시오 겁나게 잘하네 애쓰보셨어? 그럼 솔직하니 그렇게 말씀을 해야해요 우리 자 대표님도 썬니님도 다 애쓰보셨지? 안했어요 한 번이라도 들여야 하죠 얘 안 들은거는 못하겠더라구요 악보가 있으니까 따라 안전하겠는데 그래도 악보가 있은게 얼마나 편이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 그거봐 분명히 좋다고 했잖아 내가 자 한 번만 더 하고 따라 같이 해봅시다 중다려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둥 보소 저중 거둥 보소 저중 거둥을 보소 저중 거둥을 보소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두박자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곰곰곰 물러쓰고 곰곰 물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 삶 노닥노닥 치은장 삶 노닥노닥 치은장 삶 실띠럴띠고 점주 목에 걸고 반죽 팔에 걸어 수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 세긴 육환장 용두 세긴 육환장 쇄골이 길게 달아 철저걸 철저걸 철 흑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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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거늘 거리고 내려오며 그늘 거리고 내려오며 금불 허고 내려온다 금불 허고 내려온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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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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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례수수구공덕에여 의양삼처시기론만 의양삼처시론만 봉이주상전하 수많세여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저하수천추 국대민한 범윤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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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흥범운전을 당도하여 흥범운전을 당도하여 개콩콩콩콩 찍고나니 개콩콩콩콩 찍고나니 이 댁에 동양 왔소 이 댁에 동양 왔소 흥범가 깜짝 놀래 흥범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거지마오 여보 마누라 우거지마오 박계중이 왔소니 박계중이 왔소니 우지를 마오 우지를 마오 이제 그렇게 가면 되요 어째서 그냥 정말 그냥 동글동글 하셔갖고 어떻게 이 장단이 참 재미지지 않습니까 그지? 재미지지나요 네 재미있어요 선생님 중간에 나하다메 나무아미타불 관세읍 보살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예 보살 예 관세읍 보살하고 보살 그랬어? 보살 내려오세요 예 내려오세요 관세읍 보살 상례수수 공덕이오 그렇게 내려오세요 간혹 가다가 뒤에 가서 좀 그렇게 하는 데 있으니까 고렇게 고런 데를 잘 고쳐주시오 염주 목에 걸고 염주 팔에 걸고를 두 번을 했어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야 됩니다 대답 희 제가 목에 걸고 내가 목에 걸고 써 놓았어 그리고 여기 오온다 해서 오가 오온다 해서 사실은 이게 거시기야 한다. 박자수가 틀렸다. 오가 꼬리를 없애버려. 중 하나 내려온다. 둘째 마디. 오온다. 거기서 꼬리 있잖아. 꼬리를 없애고. 그 저기 꼬리 달렸잖아. 여기 악보에 꼬리가. 이 기둥같이 여기 위에 꼬리를 없애버려. 없애뛰면 개가 4분음표가 돼. 정상으로 표 안 돼요? 아니 그냥 4분음표를 하라고. 3분음표로 하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오온다. 거기를 개들을 거시기로 해줘. 16분음표 2개로 해서 이어줘. 그렇게 해서 세 박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거기 보면 우리가 조표 떼버리고 미가 두 박자. 그러니까 4분음표 여기는 8분의 10박자니까. 8분음표 한 박이 한 박자야. 그러니까 4분음표면 두 박자거든. 그리고 거기 오온다. 그래서 거기 보면 꾸밈음 처리했던 쏠이 있잖아. 그 쏠하고 밀을 갖다가 16분음표로 이어. 16분음표면 꼬랑지 두 개로. 어. 두 개. 쏠 밀을 꼬랑지 두 개로 이어. 알지? 그렇게 이어야지 박자가 맞아. 그래야지 그 놈 앞쳐서 앞에 중 하나 내려까지가 다섯 박이잖아. 오온다 해갖고 오온까지가 해서 세 박자가 돼야 돼. 그리고 다. 그리고 그 8분심표 하면 다섯 박자가 돼서 십 박자가 되는 거야. See you understand? 뭔 말인지 몰라? 헤이. 성강 모르겠냐고. 중 하나 내려까지가 내려까지가 다섯 박이잖아. 에? 네. 그러면 오온 거기를 미를 그 미잖아. 여 조표 떼 버리고이. 그 미를 저기 8분음, 말 거고 4분음표로 하라 이 말이야. 네. 4분음표로 하고. 그리고 쏘라고 미를 16분음표로 이유라고. 네. 후랑지표에. 그래. 그렇게 걔 둘을 이으면 걔가 뭐여? 앞쳐서 8분음표 한 박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세 박자, 오온이 한 박자. 그리고 심표 한 박자 해갖고 다섯 박자 맞잖아. 그러면 8분의 10박자 맞잖아. 안녕하십니까. 밑에 점도 떼야지 여러분. 밑에 점도. 네. 점도 떼 버려. 4분음표만 그냥 안 오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미가 한 박자 쏠미 해가지고 잉? 반박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야. 16분음표 이렇게 두 개 이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맞아. 진작 고쳤는데 여기 고친 거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대로 간 거예요. 고치셔요. 항상 하다보면 오타가 납니다. 염주 팔에 걸고 단주 팔에 걸고 맨 팔에만 걸어. 팔이 무겁겄어. 그렇죠? 염주는 목에 걸고 단주는 팔에 걸어야 되는데 저가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되셨습니까? 네. 갑니다. 중 내려온다. 시작.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으 거둥 보소. 저 중으 거둥 흙을 보아. 어릴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여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곰곰곰 흘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상 실 띠럭을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소상 반중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길게 달아 철철 철철 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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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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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환세음보살 상대소수 공덕해요 퇴양삼처시 히돔만 봉이추상전하 수고만세요 왕비전 하수재연 세자도 하수천추 국태민한 범윤어전 나무아미타울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개콩콩콩 잊고 나니 이대에 동양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구 하지마오 박계중이 왔으니 우질 얼마오 명쾌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써니님이 박벌을 썩 잘 보시는 게야 대번 내가 그렇게 일어났더니 대번에 그렇게 고치셨잖아 참나 와 근데 그냥 막 물어보고 안그러고 대번에 딱딱 고치시잖아 뭐라 할 수가 없다 한발로 고치시잖아 어제 제 미니 안좋은 이케 어제 제 미니 대여밀 제 미니 고치시 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